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~~ 왜 들어가니까 라면 먹으러 아이씨 이따 먹는데 뭘 라면 먹어 아니 전화를 했으면 전화를 했으면 전화를 했으면 좋겠어. 내가 뭐라 그래가지고. 내가 뭐라고 딱 맞잖아. 아우 차고워. 아 아줌마 다 차고 있대. 앉으면 돼. 앉으면 돼. 앉으면 돼. 전부 다 형한테 전화했냐고. 분명히 난 통화를 했는데. 추워. 그러니까요. 추워했잖아. 아니 앉으면 돼요. 앉으면. 앉으면 따끈따끈해져. 따끈따끈해져. 아우. 뭐야 저 비닐. 비닐은 뭐해? 옷 넣으시라고. 선생님 앉으세요 고객님. 아휴. 아니 이 안에. 이 안에. 이 안에 엄청나요. 그 안에 왜 들어가. 아휴. 여기만 하면 다 해. 여기는. 문광역. 문광역. 문광역 안 없어. 네. 생활동 쪽으로 자회전하지. 아니. 자회전하지. 그래서 생활동 쪽으로 우리가 자회전하고 동물 사과해서. 짠. 저 지금 불물 이후로. 네. 사장님. 여기가. 아이고 고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막. 무거웠다. 눈이 너무 추운다고 하셨다. 이거. 이거 무거웠다. 이거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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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전화전화하고 운회전해서 운회전하면 되지 아, 지형이 설정해 있는데 그러니까 편안해져요 그렇지, 설문 잘해 딴 데서 딱 군멍에서 들어오면 찾기 힘들어, 이거 나 역시도 딴 군멍에서 들어오면 나 찾을 수 있겠다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딱 군멍이 여러 군데더라면 힘들어 책임질을 들으면 더 힘들어 우리 식사리에 ridiculous 부끄럽게 проект 고춧가루 수고하셨으면 달려 놓으세요. 이 둘이 더 나는데.